못 찾았어 라는 곡이었는데 저는 청안이모라고 부르고 있어요 맞춘 거 다.. 그렇지 않고 청안이모 그게 아니라 청안이모라고 부르고 뭔가 뭐냐면 그냥 귀엽지 않아요? 약간 뭔가.. 좀 귀엽지 않아요? 청안이.. 귀엽지 않나? 아니 내가 아니라 내가 귀엽다는 게 아니라 저 이상한 놈 한 명 있어 내가 귀엽다는 게 아니고 청안이모 그런데 여러분 그냥 어떻게 부려도 상관없으니까 요청은 어떻게 하셔도 되니까 기억 속에 남는 그런 노래가 그녔스로 한 번 나가지고 아.. 다들 좋은 하루 보내오고 계신가요? 네.. 질문 두 번 했다가는 다 끌려와 나가셨어요 좋습니다 어..